이번에는 주먹질을 계속 10초 동안 질르는 거예요. 기합나면서. 시작. 태꽃. 태꽃. 내고 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매워. 아쉽다. 그렇지? 태권도 너무 잘하잖아, 지금. 와, 창에 가셨어. 지금. 와, 창에 가셨어. 시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대박이다, 진짜. 걸음마 할 때 생각하면 걸음마 하던 게 진짜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중심 잡기를 하고 있으니. 자, 로우니. 태권, 태권, 태권도 준비 시작. 태권도 준비 시작. 얼굴 맞기 하나. 다시 한 번 더, 둘. 그렇지, 반대 손. 얼굴 맞기 셋. 다시, 다시 얼굴 맞기. 맞으면 안 돼, 딱 막아야 돼. 힘 있게. 막아. 그렇지. 로우니 잘한다. 잘한다. 시작. 태권도, 태권도. 로우니 춤을 춰다고 그랬는데. 로우니 다닌 수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와, 로우니 진짜 잘한다. 잘했어. 태권도, 태권도 준비 시작. 태권도, 태권도. 얼굴 맞기 하나. 얼굴 맞기 하나. 얼굴 맞기. 막아야 돼, 얼굴 맞기. 이렇게 기다려 해봐. 이렇게 기다려 해봐. 이렇게 기다려 해봐. 그렇지, 그렇게 막아야 돼. 주먹. 그렇지. 반대 손으로 해보자, 반대 손으로. 반대 손 얼굴 맞기. 그렇지, 태권, 태권도 다시. 주먹 지르기 시작. 진짜 오늘 수업하는 방법이 막힌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명 한 명씩 잡아주고 그리고 기쁜 족을 할 때 잘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놀아주는 것까지도 다 수업이니까요. 아이들은 노는 거지만.